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서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수제나 이제 뱃뱃뱃 뱃뱃뱃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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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에 달라 연어 감자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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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조금 더 맛있지만 쪼금은 아무것도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쪼금은 그거에 따라서 준비해보니까요 바로 구매했어요 찌르는게 다자로 잘라내는거에요 쪼금은 좀 더 맛있게 된거 같아요 또 달리지 않는거 같아요 쪼금은 쪼금을 넣어서 매우 편하고 쪼금은 맵지 않지? 요즘 쪼금은 쪼금은 살이 없어서 Executive o o o o o o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그리고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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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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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 랍랍랍 젤리 매콤한 고춧가루 매콤해요 오징어 고소한 맛 와우 색이 뜯고 있는게 더 깨끗하네요 이 단어장이 특징이네요 오늘은 이 단어장이 들이라서 너무 맛있다 , 모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달콤하니 아멘 꾹꾹꾹꾹꾹 모르겠네요 너무 맛있어 우유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